안녕하세요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 워크샵 강의를 맡은 신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강의를 했었구요 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특강을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의 노하우를 마치 한 편의 판타지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원래 이 수업은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인데요 나중에 줌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때는 좀 더 참여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지금은 워크샵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노트와 펜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답을 쓰신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제 1강 오늘의 이야기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 그럼 준비해 두신 노트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스토리와 진짜 별로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스토리의 제목을 각각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어떤 장르든지 다 괜찮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영상을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셨다가 답을 쓰신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나요? 그럼 두 스토리를 비교해 보시면서 이번엔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상 두세 가지 혹은 서너 가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영상을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시고 답을 쓰신 후에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나요? 남들과 다른 답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지 조금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답과 비교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진 훌륭한 스토리와 또 정반대로 온전히 생각나고 시간이 아까운 스토리 그 차이를 재미, 감동, 교훈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써주셨습니다 공감되시죠?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훈이나 메시지도 뭔지 모르겠는 그런 영화나 소설을 설마 뭔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보고 나면 그럼 이제 좋은 스토리의 공통점인 재미, 감동, 교훈을 망쳐버리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그건 바로 클리셰, 즉 진부함 때문입니다 진부한 주제, 전형적인 캐릭터, 상투적인 대사, 뻔한 결말 정말 상상만 해도 최악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진부한, 클리셰로 가득한 소위 아류작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클리셰로 가득한 망작을 쓰는 이유는 구성에 있어서는 형식과 공식, form과 formula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인물 설정에 있어서는 원형과 전형, 아키타입과 스테레오 타입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먼저 구성에서 형식과 공식, form과 formula의 차이가 뭔지 살펴볼까요? 둘 사이의 경계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죠 같은 스펙트럼에 놓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유도가 높으면 형식, 경직도가 높으면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은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지만 공식은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럼 형식이 스토리텔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누가 뭐 먹을래? 라고 상대방한테 물었는데 아무거나 맛있는 거라는 답이 돌아오면 정말 막막하겠죠? 최소한 밥이면 밥, 국수면 국수, 그 정도 범위는 정해줘야 메뉴를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형식도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창작의 막연함을 덜어주고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글짓기 공모전이나 문학 공모전 등이 바로 그런 경우죠 주제와 분량을 아주 정확히 정해주죠 그 다음으로 형식은 표현을 절제하거나 반대로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는 140자라는 형식 안에서 글을 쓰죠 또 일본의 시조인 하이쿠는 575라는 운율에 맞춰서 단 한 줄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퐁당과 같은 청각어 하나 그리고 벚꽃과 같은 계절어 하나를 넣는다는 형식이 있습니다 트위터나 하이쿠 같은 이런 형식을 따르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풍부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형식이 창작에 도움을 주는 이유 또 다른 하나로는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쓸 때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2시간 분량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늘어지거나 막 건너뛰어서 빈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시간 분량의 아이쿠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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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의 아이쿠는 1